자,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냈어요? 아, 안녕하세요,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나사 좋다고 하네. 우리 솔라사오는 목이 좀 뻣뻣한가 봐? 저요? 되게 위험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상사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아, 방금 인사했는데. 인사는 얼굴을 보고 상사에게 제대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네. 와, 아침부터 분위기 개싸하다. 아, 죄송합니다. 주화초리가 아파서요. 아, 지하철이 어떻게 막히니. 자, 우리 회의하기 전에 커피 한 잔 할까요? 제가 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지금 빨리 주문 안 받고 뭐하냐. 아, 그럼 솔라사원이 주문하는... 제가요? 그럼 여기 솔라사원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여기 문빌 과장님도 계시고 용산 대리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있잖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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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사원. 라떼는 말이에요. 부장님이 이렇게 말하면 시키지 않아도 척척했어요. 지금 다 솔라사원만 보이나 안 보이나요? 그럼 제가 주문 받을게요. 그러면 제가 정해도 되는 거죠? 아, 뭐 먹었지? 별다방? 아니다. 오늘은 안 통통? 아, 아니다. 홀리스쿠티? 솔라사원. 아직도 못 정했어? 빨리 주문해라. 대리님 같이 한 번만 골라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 나한테 휴대폰 던진 거야? 하... 저X 진짜... 그러면 부장님하고 과장님은 아 드실 것 같고 저도 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솔라사원은요? 아, 잠깐만. 또 이걸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냐? 초콜릿 프라푸치노요. 아, 반갈 반통하고 시럽 두 번 추가한 다음에 휘핑크림 많이 해주세요. 아, 아니다. 휘핑크림 빼주세요. 솔라사원은 취향이 참 독특하네요. 하... 지X 염병을 해라. 아, 은멜 과장님. 그때 그 말씀 주신 기회관 그거 기한이 혹시 어떻게 되겠죠? 어? 어... 그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면 될 거야. 어? 아닌데? 그거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 어... 그런 거... 대리님 다음 주 금요일 맞아요.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아... 어... 오랜만에 맞는 소리 하네. 예전부터 느꼈었던 건데 과장님은 항상 트이시는 것 같아요. 어... 피라보인가? 벌써 점심시간이네? 아... 다들 뭐 먹으려나? 용선대리... 점심으로 불고기 백반 어떤가? 아... 과장님 잠시만요. 저 지금 업무 처리할 게 남아가지고요. 아... 아... 저 솔라 사원! 또 모른 척 하네... 솔라 사원! 네? 아니... 아니... 오늘 점심으로 불고기 백반 어때? 아... 저 어제 저녁에 불고기 먹어가지고... 마라탕 어떠세요? 마라탕? 아... 중국집이랑 비슷하지 않나? 그냥 중국집은 어때? 엄연히 마라탕은 중국집이랑 다르죠. 마라탕 먹어요. 마라탕. 대리님 마라탕 어떠세요? 오늘 마라탕. 마라 마라 마라탕! 아... 볼까요? 여기 시킬까요? 여기서? 여기서? 이것들이 진짜! 마라탕 마라탕 마라샵! 과 같은 노래 하고 있네! 너네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상사가 말을 했으면 그냥 내! 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그렇게 자꾸 말 대답이야? 회의 때도 그렇고 계속 묘하게 사람말 무시하고 얘는 어디 밤마다 처먹었냐? 어디 배먹은 싸가지야! 싸가지는! 오늘 그냥 다 같이 중국집 먹는 거야! 알겠어? 나 방금 쩔었다. 아... 죄송합니다. 왜절? 오늘 칼퇴해야지! 역시 점심엔 짜장면이지! 자, 다들 많이 드세요! 제가 쏘는 거니깐요! 헐, 부장님이 쏘시는 거였어요? 아, 그럼 탕수육 대자루 시킬걸! 아, 미리 말해주시지! 아, 깜팡이도 먹고 싶었는데! 제발... 입 닦고... 탕수육이나 먹어! 입겠습니다! 후... 쏘마성!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탕수육에 이 소스를 부으면 눅눅해지잖아! 탕수육은 바삭함이 생명인데! 뭔데? 왜 그렇게 진지한 건데? 당신이 지금 3천만 찍먹파를 모욕한 거예요! 탕수육 두 발 죽이는 거라고! 아, X바... 너무 같나?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찍먹파라 그러신가 좀 예민한 것 같으세요? 아니, 이렇게 상의도 없이 부으니까... 아, 아휴... 내 정신 좀 봐! 일단 마저 하던 식사 하죠! 아, X나 쪽팔려... 아, 식사 다 하셨으면 이제 치울까요? 음, 난 다 먹었어... 나는 커피랑 먹으러 가겠다... 아, 저도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볼게요! 뭐지, 이 분위기? 뭔가 잘못되고 있어... 잘 먹었습니다! 아, 잠깐! 솔라 사원! 아, 같이 치우셔야죠! 아, 네! 아, 퇴사 마렵다... 뭐야? 나만 남은 거야? 다 어디 갔어? 나! 모모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제발 나 좀 꺼내줘! 제발! 잠깐! 부모님들이 혼자 가요! 뭐, 나도 같이 가야지! 모모들! 앵콜을 왜 찾아!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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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